카메라 우먼, 고마워! 업그레이드 진짜 멋지다! 넌 역시 최고야! 플런저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고마워! 너도 계속 몸조심해! 어? 바로 또! 공격이야! 큰일이야! 녀석들이 때로 몰려왔어! 저기 저 녀석들! 다 죽여버려! 이런! 여기서 밀리면 안 되는데! 걱정마! 내가 있잖아! 자! 모두 진격하라! 공격을 허브하라! 좋았어! 오예예! 어? 저기 왜? 조심해! 하! 이 정도는 가볍게 피할 수 있지! 우리의 전력 보여주지! 발사! 와! 새로운 기술인데! 목표물을 따라가고 있어! 성공이야! 헤헤! 마무리는 난 마이클 잭슨 토일렛이 해준마! 유호호호! 좋았어! 모두들 수고했어! 카메라 우먼 아주 좋았어! 어? 으악! 뭐야! 내가 너무 커서 놀랐지 이른이른 벌써 고배 질린 거야? 아스트로 녀석들은 왜 하나같이 더 강해져서 나타나는 건데 카메로몬, 안 돼! 그래, 네가 무식하게 커서 놀라긴 했다 하지만 우리 블런저 사전은 후퇴랄이 없지 조그만 게 아주 용감하구나 그래, 실컷 비웃어라 그 웃음을 비명으로 바꿔주면 간다! 죽이기 아깝지만 할 수 없지 발사! 안 돼! 이렇게 무모하긴 안 돼 우선 가자 TV우먼이 카메라우먼을 데려가버렸어 하약하고 한심한 녀석들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다들 가버려 이제부터 내가 상대할 테니 가라! 카메로몬을 빼돌리다 이젠 너냐? 그래, 덤벼라! 다 미나 주마! 안 돼! 용감하면 무식하다는 말이 딱이구나 동일 걸 덤벼라, 내 성인 녀석들 이건 뭐야? 누구야?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군 그런데 그건 내가 아니다 무슨 소릴 하는 거야? 다티맨! 네가 두렵지 않다! 너 그래 그거 반가운 소리 거리고 다티맨! 너무 느려 난 이제 너가 두렵지 않다니까! 저리 가라! 어디서 냄새나는 힘으로 내 머리를 당장 나를 봐라! 안 돼! 빕니다! 빨리 선글라스를! 안 돼! 그딴 건 소용없다 감히 나한테 입 냄새를 부르기고도 무사할 줄 알았냐? 역견냐 상품 똥보여! 누가 감히 내 어깨를 반갑다 다티맨! 환영 인사를 해주지 발사! 한심한 녀석 조종이 나타나다니 이제 본격적으로 놀아보실까? 어떠냐? 반려같은 녀석이 갑이 있는 메인몰이터를 뭘 날 놔줘 형체도 남짠토록 태워주마! 카메라맨들이여 찰타이 세여미를 떠나봐 너희들의 타이타인 다카미네 너희들이 무의미하게 죽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워라 아스트로! 이 방패가 얼마나 버티면진 어디 보자! 까불지 마라! 어! 보아하니 예전같지 않구나 이미 많이 지친 것 같은데 그만 물러서시지! 간다! 이 무식한 녀석이 넌 너무 느려 잘 가라 타티맨 막아야 돼 방패가 타이탄도 별거 아니군 뭐야? 누가 방해하는 거야? 타티맨을 그만 들여펴라 카메라맨 부대가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으아아아아아 아! 애송이 녀석들 상대를 봐가면서 까불라니까 이 비어난 녀석 너는 망자를 죽일 수 없다 너에게 다른 세상을 보여주마 자, 기대하라구! 오, 안 돼! 하지마! 으아아아아아악! 그러게 왜 선을 넘어가지구나 잘했다 형제여 모두 본부로 순간동시켰어 우리도 빨리 가자 타티맨 그래 잘했다 근데 어? 이 소리는 한심한 쓰레기들이 이리로 몰려왔군 싸울만한 상대를 좀 데리고 오라고 싸울만한 상대라고 난 어떤다 이번엔 도망갈 수 없을 것이다 그래 저걸러트 이 녀석이라면 재미있겠군 어디 해보자 분명 머리를 잘랐는데 아스트로가 원래 기생충이었던가? 진짜 끔찍했어 상상도 못한 일이야 너, 너말이야 진짜 고맙다 친구 이제 같이 가자 저기 뒤에 아스트로 비행사니야 오호 그렇다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역시 쎄긴 쎄군 어? 이 소리 저 거대한 검은 연기는 아 저건 그 녀석의 촉수인데 혹시 우린 두려울 게 없다 하하하 네가 누구든 죽음뿐이다 역시 박사 토일렛이야 그가 살아 돌아왔어 예헤하하 내가 돌아왔다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다 다 좀 벼라 으아 으아 박사 오랜만에 등장했는데 금방 사라지겠구나 다다 원래名 빈수레가 요란한 법 한숨 가르쳐주지 으아 은파가 너무 세 으아 아스트롱 녀석들 내가 없는 사이에 많이들 건방져졌군 근데 너, 이 카메라맨 녀석 용케도 아직 살아있었구나 또 뭐야? 박사, 네가 감히 겁도 없이 우리 동료들을 괴롭혔단 말이지? 그렇다면 대가를 취하게 해줘야지 우리 아스트로의 위대함을 느끼게 해주마 한방진 아스트로 녀석 감히 나 박사 토일렛에게 맞설 생각을 하더니 정신이 나갔구나 너희들에게 죽음만이 있을 뿐이다 너의 시대는 끝난 지 오래다 레이저는 방어하면 그만이지 그런 진부한 공격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미사일 발사! 그래, 그렇다면 새로운 걸 좀 보여줄까? 음파로 정지시켜서 다시 돌려주마 이런! 그럼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지 이건 피할 수 없을걸? 저 빨간 머리툴! 너무 싫어! 도망가야겠어! 야! 너 혼자 어딜 가는 거야? 아스트로의 우정이 참 가볍기만 한가 잘 가게나 배신당한 친구 안 돼! 역시 박사는 박사구나 우선 호퇴한다 도망가는 꼴이라니 역시 아스트로들은 정말 한심하군 근데 도대체 연합군 녀석들이 왜 아직도 살아있는 거지? 박사의 완벽한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친구, 어쩌지? 우리 박사 토일렛이 니가 마음에 안 드나봐 뭐, 뭐라고?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거, 안 돼! 우리 스트라이더 카메라를 파괴시켜버렸어! 이 비열하고 잔인한 박사 토일렛 녀석! 너희 토일렛들을 믿은 내가 어리석었어! 이 나쁜 녀석들을 다 없애버려라!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네들은 더 이상 쓸모가 없다 하아, 곤란하게 됐군 나도 그건 좀 너희 뭐해? 박사가 하라면 하는 거야 미안하게 됐다, 친구 잘 가라 안돼! 아, 이 배신자 녀석들 같이 가자고 할 때는 언제고 역시, 토일렛은 믿으면 안 되는 거였어 에휴, 그러게 말이야 안되겠어 박사가 돌아왔으니 대책을 세워야겠어 경계를 더 강화해야 돼 좋아, 우리 지원분이 더 도착하고 있고 우리도 쉽게 물러서지 않아 백만 숨을 하나, 백만 숨을 둘 야,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냐? 제 군들, 지금 위기 상황이다 바로 공격에 투입될 수도 있으니 정신 차리고 있어 플란자 카메라 오만! 왜, 무슨 일이야?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그게 말이야 어? 근데 이게 뭐야? 그만 봐, 그 태블릿이나 줘봐 알았어, 여기 있어 어? 무슨 소리야? 큰일 났어, DJ 토일리샤 이 겁쟁이 녀석들 여기 있었구나 죽어라! 안 돼! 스트라이더 카메라가 박살나버렸어 헤헤헤, 이제부터 축제다! 파티를 시작해보자고! 응! 안 돼, 생선! 지금이야! 모두 반격해! 공격해, 공격! 저 녀석을 살려두면 안 돼! 힘을 합쳐 공격하자! 그래, 우리 카메라맨의 힘을 보여주자! 전원 사격! 위에서도 공격해! 나이가 그래, 박자지! 우리를 방해하지 말라고! 저 자리란 마이클 잭슨 토일린 녀석! 친구들! 빨리 끝내버리자고! 그래, G스쿼드의 힘을 보여주마! 안 돼! 저건! 심각한 손상을 입었어! 내 모니터가... 이럴 수가, 내 몸이... 그만해라, 이 역병 녀석들! 에이, 여기도 있다고! 이제 너희 카메라맨들이 퇴장할 시간이야! 내 동료에게서 떨어져! 참... 거슬리게 하는군... 진짜 거슬리게 한 번 해줘? 어? 죽어라! 으아악! 흐흐, 잘했어, 친구! 야, 너! 동료의 죽음을 보려 어때? 이 잔인한 녀석! 내 목숨을 다해! 반드시 니들을 처단해 주마! 으아악! 우리를 얕잡아 보다니 후회하게 될 거다! 이런... 고양이 머리띠는 좀 아니지 않나? 내가 있는 걸 잊은 모양으로 해? 받아라! 오... 카메라 우먼이다! 거기서! 아이고... 카메라 우먼 따라가느라 정신없군... 나는 리듬이나 타볼까? 죽어라, 이 토일런 녀석! 와, 와, 진정해 친구! 하아악! 너도 당장 보내주마! 일성을 잃은 것 같군! 너에게 쓰긴 아깝지만 할 수 없지! 미사일 발사! 미사일 발사! 미사일 발사! 미사일 발사! 하하하! 귀찮녀석 처리 완료! 잘 처리했어! 저건 또 뭐야? 이거 놔! 당장 놓지 못해! 하하하! 절대로 놔줄 수 없지! 난 가볼게! 야! 나도 같이 놀자고! 놀 때는 음악이 필수인 거 몰라! 이대로 진짜 끝인 건가? 카메라 비행선이 지원 나왔다! 다행이야! 아, 이럴수가! 바로 공격 당하다니! 큰일이군! 상황이 안 좋아! 어디 보자! 이제 된 것 같은데? 어때? 그래, 그런 것 같네! 우린 이만 다음 장소로 가볼게! 으, 무서워! 우리 이제 나가도 되나? 아냐, 잠깐만! 아직이야! 저기! 아, 또 뭐야! 맙소사! 저게 뭐야? 저 녀석!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으악! 살려줘! 으악! 너희 때문에 잃어버린 내 시간들을 어떻게 보상받으면 좋을까? 받아라! 안 돼! 으아아악! 다 카맨! 그만할 테니! 뭐, 뭐야! 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네가 뭔데 날 방해하는 것이냐? 하하하하! 저 나의 다 카맨 공격이 고작 이 정도인 거냐? 나 정도는 돼야지! 안 그래! 이 건방진 녀석! 까불지 마라! 으악! 마무리를 확실하게 해야 뒤탈이 없지 나는 너를 찾아왔다 지멘! 네가 나를 찾아왔다고? 우리가 그런 사이가 아닐 텐데 너 때문에 내 다리가 어떻게 됐는지 잊었나 보지? 넌 죽은 목숨이야! 그게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할 수 없지 이러고 싶지 않지만 상대를 해주는 수밖에 어? 이건 갑자기 왜 그래? 이거 무슨 소리야? 빨리! 나를 잡아! 뭐! 그래! 우선 여기에 빠져나가자! 으응! 여기가 맞는데! 이런! 이미 사라져버린 것 같은데 이것들은 어디에 있는 곳이냐? 당장 모습을 드러내라! 내려줄 테니 너도 가서 찾아봐라! 아따! 으응! 으응! 뭐야? 분리돼서 떨어지면서 폭발했어! 새로운 녀석인데? 영향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하! 강력한 녀석들이 너무 많아 절대로 들키면 안 돼 우선 잘 숨어 있어야겠어 하! 저건 UFO 아스트로인데 으응! 여공작 아스트로까지 왔잖아! 하! 지맨과 타카맨을 찾으러 온 건가? 그들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도망간 것 같습니다! 그럼 너는 실패자야! 너같이 무능한 녀석은 필요없어! 저, 잘못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없애버려! 잘가! 무능한 친구! 안돼! 으응! 으응! 그러게 좀 잘하지 그랬니? 정찰병을 배치하고 계획대로 진행하라! 저 꼴나기 싫으면 너희들 잘 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당장 떨어뜨려! 마무리하자! 잘했다! 이제 가자! 하! 이제 저 녀석들만 가면 안전하겠어! 근데 저 녀석들은 뭐하는 거야? 왜 안 가고 난리야? 어? 갑자기 어디로 사라졌지? 에? 분명히 저기 있었는데! 으아아악! 이 녀석! 여기 숨어있으면 모를 줄 알고! 이 겁쟁이 녀석! 뭐야! 걱정마! 우리가 도와줄게! 내 동료한테서 떨어져! 그래 좋다! 어디 나부터 죽여주마! 이런! 큰일이야! 거기 친구! 넌 내가 놀아주마! 풀파워로 상대해주지! 뭐야! 누구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뭘 어떻게 돼! 이제 우리가 왔으니 게임 끝난 거지! 역시! 카메라맨 부대가 제때 와줬구나! 멋지게 등장해줄 줄 알았어! 응? 카메라 우먼까지? 응? 우리 요원을 이렇게 만든다니! 대가를 치르게 해주자! 끝장내버려! 개가 좋지! 얘들아! 사정 봐주지 말고 모두 없애버려! 이야! 완전 통쾌해! 오! 갑자기 오류가! 어? 저건 플런저 맨이잖아! 어떻게 여기에! 카메라 우먼!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고마워! 정말 보고 싶었어! 플런저! 둘이 너무 애틋하다! 뭐야? 갑자기 사라졌어! 흐음! 다시 정신 차리고 할 일 해야겠지! 자! 플런저! 가자! 좋았어! 이대로 쭉 가보자고! 야! 친구! 내가 도와줄게! 일어나! 이제 안심해! 우리가 있잖아!